제가 고등학교 시절 3년을 보낼 때 축구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뛰어본 적이 땀 흘린 적이 거의 없어요 대학을 딱 들어와서 신입생 한영회를 이렇게 하는데 축구를 하는데 제가 거기서 두 골을 넣었어요 근데 이게 선배들이 잘 봤는지 모르겠는데 학교 축제가 있을 때 족구 종목이 있는데 그 족구 종목에 신입생 두 명이 무조건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학년 선배님이 와가지고 저보고 족구를 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족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이 선배님들이 족구를 너무 잘해요 그래가지고 저를 저하고 이제 신입생 두 명이 들어가야 되니까 저 한 명 같이 예비역형하고 같이 한 3주 동안 족구를 배웠어요 집중해서 배우는데 이게 서버를 넣으면 저는 족구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로 받는 줄 알았는데 다리를 받으니까 굉장히 혼을 내는 거예요 무조건 머리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받는데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3주 동안 훈련을 쫙 받고 이제 머리 받는 걸 훈련을 다 하고 이제 예선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진행이 됐어요 이제 하는데 워낙 이게 선배님들이 너무 잘하니까 저는 이제 받아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결승까지 올라갔어요 결승까지 올라가니까 이제 체육관에 이제 어긋나니 쫙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전으로 결승전을 처음 돌아가 보잖아요 근데 이제 주전을 하는데 제가 공을 머리로 탁 받으면 이제 우리 가에 모든 사람들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박수를 확 쳐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감동 아십니까? 봤는데 소름이 막 끼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성도님들은 여기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말씀이 선포되고 아멘하고 여러분께 되는 순간 이 자리에 천사들은요 성도님도 이름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한호를 합니다 그래 그런 말씀 잡아야지 그 응답 받아야지 한호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는 감격적인 예배 중요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떨리지만 차분하게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설교가 아니고 제가 담임주교를 와서 제 인생을 놓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것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증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복음을 만나서 교회를 만나고 목사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응답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의 과거는 하나님이 남은 자로 부르시고 만드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보좌의 축복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임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하나님 주신 새로운 편집 설계 디자인이 됩니다 제 인생에 얼마나 감사하냐면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어둠 속에 있다가 빛 대신 그리스로 만났거든요 이 그리스로 만나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 제일 먼저 가서 말씀 보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3년 말씀을 계속 읽는 속에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치유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가니까 이제 말씀이 들어오니까 기도가 조금씩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들을 많이 깨닫게 하는 교육의 응답이 왔어요 그리고 대학을 가서 교수님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의 응답들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 이제 첫 직장 생활과 또 결혼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누군지 내 정체성을 질문하다가 그 응답을 받고 이제 신학을 갖고 목회자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오늘에 오기까지 하나님은 이 한 단어를 제게 깨닫게 하시려고 내가 남은 자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남은 자이고 저와 성도님들은 그 축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요 여러분 인생을 편집해 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 인생은 치유, 교육, 전도라는 인생의 스토리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감격되지 않습니까 저는 과거가 편집, 설계, 디자인되면서 내가 다민족교회에 오고 목사님을 만나고 또 그 기도 제목과 방향 속에 가고 있다는 그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내가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요 저와 성도님들은 복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 결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망가지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문제가 망가지처럼 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의 해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도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또 건강 이런 많은 문제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자세히 바라보면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계속 갈 수 있다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해답되신 그리스도를 계속 체험시켜서 사명이 없는 자에게 사명을 주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이 축복의 주역으로 쓰시는 겁니다 제가 제 가슴 속에 딱 온 단어요 어떻게 하면 사단이 더 이상 나를 공격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의 근육이 생겨가지고 정말로 더 이상 흔들리지도 않고 단단하게 될 수 있을까 말씀을 찾는 중에 잠은 17장 3절이 딱 제 가슴에 부딪히더라고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검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래 방법이 없다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해답되신 그리스도 앞으로 예배 속으로, 은혜 속으로,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서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론 인생을 빨리 끝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계속 얻으면 우리 서론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복음 가지고 종교인들을 살리고요 정말 예배 속에서 강야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찾아냈지 않습니까 세절기, 은약계, 그 다음에 성막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응답들을 찾아냈듯이 우리가 그 축복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그 축복을 해보가는 거죠 저와 성도인들은요 2, 3, 7과 5천 종교 그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전도자의 대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계속 누리면서 날마다 이 힘을 얻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가지고 종교를 살리고요 우리가 예배 가지고 강야 인생을 넘어가고 그리고 우리의 방향이 분명한 우선순위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본론 인생이 나오는 거죠 우리의 본론 인생은 전도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은 자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회복하고 능력을 회복하고 문화를 회복하고 후대를 회복하는 남는 자, 남길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응답을 누리는 그 주역으로 계속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그리고 전도자의 그 대열 속에서 계속 도전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정복자의 응답을 누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갔다옴 캠프를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으로 지금 많은 성도인들이 나오셔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장들에 많은 응답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죠 기도를 계속 깔면서 그리고 운동 캠퍼, 문화 캠퍼, 그리고 애창 캠퍼까지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적용했냐면 우리 성도인에게 아내분을 두고 계속 기도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교회 지금 캠퍼가 진행 중인데 운동 캠퍼 속에 참여해서 우리 교회의 분위기와 우리 성도인들이 어떤지를 구경하면서 교회 속으로 들어오고 문화 캠퍼 속에 들어오서 자연스럽게 교회 속에 들어오고 그리고 애창 캠프를 통해서 그때는 다 청바지를 입고 옵니다 정장을 입으면 딱딱한데 청바지를 입고 오니까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부부가 함께 신앙 생활을 하고 그래서 가족과 가정이 사는 축복 속으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너무 맞는 거 있죠 한 번에 그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이렇게 응답을 밟아가면서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해 주는 이 응답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우리는 가거는 남은 자의 응답을 누리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은 순례자의 여정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이정표를 보고 하나님 목표를 보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축복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10편, 103편, 20절, 22절에 영적인 비밀들이 계속 성취되어지고 말씀을 이루고 뜻을 이루고 임자하시는 모든 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는 곳마다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로마스 12장에 보니까 너희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이 시대를 분별하라 하나님이 순례자의 길을 갈 때에 우리에게 정확한 방향과 길과 또 그 응답들을 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곳에서 재앙을 맞고 후대를 살리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오직 예수가 된다는 거 요즘 이게 조금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내가 오직 예수 되기 전에는 과거를 계속 덮고 포장하고 감추려고 하고 도망치고 피하려고만 했는데 오직 예수가 조금 되고 나니까 제 과거가 계속 재해석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아 그래서 딱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게 딱 주신 말씀이 뭐냐 나는 가진 것은 없는데 받은 것은 너무나 많구나 이게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 아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이걸 내가 몰랐구나 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제가 고3 때 보험편지 10과를 준비해가지고 해봤거든요 그리고 살아오면서 이게 너무 많은 응답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가 되어지는 이 축복 속에 저와 성돈들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은 안 바뀌는데 오직 예수 되어지면서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계속 하나님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거든요 결국 나에게 집중을 하면 고집이 나옵니다 물질에 계속 집중하면 물질 중심으로 가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성공을 중심으로 가져가게 되면 우리가 정말 앉아 있어야 될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사단이 좋아하는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된단 말이죠 나 물질 성공을 계속 바꾸는 오직 예수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준비하는 겁니다 제가 많은 사역을 하지 않지만 이 지교회를 갈 때마다 눈물이 나요 모르겠어요 계속 눈물이 나요 가는 동안 오는 동안 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신기하다 이거는 내가 준비한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돌아가면서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실도 환경도 조건도 어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영적 상태가 딱 되어지면 하나님이 딱 괜찮다 한마디 하시면 우리는 괜찮아져 버립니다 그렇죠? 이게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분명히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응답들을 한 번씩 한 번씩 받으면 너무 재밌어요 저와 성도님들이 각인, 뿌리, 체질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는 이 응답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가 되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일한 말씀이 됩니다 우리의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는 중에 하나가 우리의 육신과 정신과 영혼이 일치가 돼야 된다 여러분 이거 일치되십니까?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치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제게 건강 문제가 왔을 때 육신과 정신과 영적인 부분이 딱 일치가 되니까 어떤 응답이 딱 오냐니까 아 이 건강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와 얼마나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경제 문제가 왔을 때는 돈보다 더 큰 보금의 가치를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한계가 오고 내 동기, 내 욕심이 계속 나타나올 때에 그래서 내 욕심과 내 동기가 버려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려고 하는 몸부림을 칠 때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도전이 되어졌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재미있는 것이 기준이 아니고 우리의 삶은 사명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상태는 계속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것이 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과 정신과 영적인 이 부분이 일치가 딱 되는 것은 예배 속에서 잔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우리가 혼자 조용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면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가지고 내게 각인 뿌리 체질하는 그 시간 속에 일치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죠 이 축복을 저와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게 옵니다 제 창조에 기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마음에 담고 간절함이 우리에게 생겨날 때 하나님은 보자를 움직이십니다 한 영혼을 우리에게 정말 애가 타서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보자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될 사람, 할 사람, 참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도록 계속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영혼을 한 사람으로 한 제자의 응답을 누리도록요 너무 쉽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지금 레위계가 끝나면서 예배라는 부분으로 모든 바탕을 다 깔아놓고 지금 민숙이 들어오면서 제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전까지는 목사님께서 제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거든요 그런데 민숙이 딱 들어오면서 제자입니다 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성대님들은 이제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제자의 가슴에 있어야 될 교회 제자의 가슴에 있어야 될 등불 제자가 가져야 될 예배자의 응답 그리고 그 예배자를 가지고 깊이 잠겨야 될 그 축복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태칸나의 그라 저는 이번 주 강남 말씀을 딱 들으면서 그래 살인자고 핍박자인 바울도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는 완전히 바뀌는 것처럼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보금이면 다 바꿀 수 있고 우리 자신을 바꾸신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다 바꿀 수 있다 그런 믿음들이 저와 성대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이제 캠프를 하면서 한 영혼이 이제 등록되고 그 다음에 새가족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양육국에서 훈련을 빡 받고 그 다음에 전도국을 통해서 기도반 전도반 말씀 반으로 자 안내만 잘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성대님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성대님은 저를 만나는 동안 이렇게 응답을 받아왔습니다 지금 이 응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교회가 가고 있는 그 응답 속에 하나하나 인도 받으면서 때로는 같이 들어가주고 때로는 안내해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영혼 한 사람 한 제자를 계속 응답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성대님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과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후대가 편안해지고 쉬워지면서 복음의 깊은 응답들이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정복자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을 계속 확인하면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간을 넉탈할 수가 없다고 얘기했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정사와 근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전 세계를 다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장을 딱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저와 성대님들을 제약 막는 플랫폼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셉 한 명, 다이드 한 명, 바울 한 명 가지고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누렸듯이 우리가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소중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응답이 뭐냐라고 할 때 제약 막는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잘 못해도 부족해도 하나님은 더 강하게 역학합니다 여러분 등대 아시지 않습니까? 등대는 풀만 잘 켜져 있으면 됩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잖아요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왜 주님이 땅 끝까지 정인되라고 하는지 아 여기 있었구나 왜 만민에게 가라고 하는지 아 그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다 가릴 때에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저와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그릇을 깨고 일어나기만 하면 하나님 살아나는 것이죠 그 한 사람으로 저와 성도님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 그래서 우리는 지역에 600지개를 깔으면서 허감을 계속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 헌당이요 헌당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래 기도가 많이 쌓이고 응답이 쌓여야 되는 것이다 한나가 그 신로에서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으면서 자기 아들을 나시린으로 들었고 그 아들 나시린이 은약계에 잠드는데 그 은약계가 사라지면서 7개월 동안 기도해서 그 은약계가 돌아오고 그런 많은 응답들 속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는 왕이 되면서 지을 수 있는 응답들이 나오는 것처럼 여기 앉은 성도님들은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가 그 눈물의 기도가 또 전달돼서 또 전달돼서 헌당을 이루는 것이다 누가 하느냐가 누가가 아니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주실 것을 믿고 주신 것을 받아서 주신 것을 드리는 이런 후대들 이런 응답의 정인들 그 주역의 모델로 저와 성도님이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후대들이 보검의 일도 보검성자 보검 대통령으로 자라서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입니다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참 구역과 지교회가 계속 이렇게 깔려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참 기도 속에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이 모여서 구역을 또 한 지역 그 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지교를 인도해 나가면서 이게 허감이 무너지고 성도들이 보호되고 살아난다는 이 축복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이런 저력과 힘들이 예배로 하나의 힘이 되어져서 모든 허감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우리는 인재를 키울 파수망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이제는 인재를 키워낼 파수망대인 겁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처음 나온 비대면을 우리는 응답의 축복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영어 예배가 우리 다민족교회 안에 공동체와 현지까지 연결될 수 있는 응답을 누리고 있고 이제 중국어 예배, 일본어 예배가 계속 준비되면서 지구상에 없었던 응답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초등신학, 그 다음에 청소년신학 이게 본격화되면서 검토일 시대가 준비되고 또 랩런터들이 본격적으로 자라나는 축복의 발판이 되죠 그리고 훈련과 집중이요 원래 아까 예화가 여기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조금 훈련됐는데 제가 1억을 준비하면서 그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반, 전도반, 발선반 이렇게 들어가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건사님들의 굉장한 노하우, 액기스를 여과 없이 그대로 받는 시간이다 그렇죠? 많은 여정을 거쳐서 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간정하실 때 최고의 좋은 거 최고의 여정을 거쳐서 제일 좋은 것들을 전달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앞에 신앙생활을 한 10년 하신 분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새가족은 굉장히 빨리 흡수하고 빨리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훈련과 집중을 통해서 일어날 응답들은 너무나도 큰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요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실 영원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참 교회를 남길 안테나인 거죠 지금 우리가 캠프를 통해서 기도반이 진행합니다 제가 화요일 날 새벽 기도를 왔는데 우리 랩런트가 엄마하고 같이 와가지고 엄마의 등에 탁 이렇게 돼서 자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탁 보면서 제가 제일 어릴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부모님하고 어릴 때 같이 이렇게 잠을 자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런데 늘 있던 어머니가 눈을 떴는데 없으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사라지셔요 아침에 그래서 한 번은 마음을 딱 먹고 어머니가 일어날 때 뒤척이면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어머니를 따라서 갔어요 4km의 길을 저녁에 장에 갈 준비를 싹 다 해가지고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준비한 걸 이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디 가는지 모르고 그냥 쫄쫄쫄쫄 따라갔죠 어머니가 없으니 이상하니까 한참을 가는데 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로비에다가 그 짐을 내려놓고 새벽 기도를 탁 드리는 거예요 저도 옆에 앉았죠 그 새벽 기도가 제가 뭔지 압니까? 모르죠 그냥 옆에 앉아서 있는데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저는 나왔는데 어머니는 안 나오시고 한 10분, 15분 동안 막 기도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와서 그 다라이 이고 장으로 착 가는 겁니다 장을 가고 다 팔고 자와 같이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세월이 한참 지나고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새벽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하냐면 고등학교 때 새벽 기도를 하고 싶어서 고3이 새벽 기도 한다고 하니까 기숙사 생활할 때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장 선생님을 바꿔버렸어요 기독교인으로 그리고 기숙사에 와가지고 뭐 애로사항 있으면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갈 필요가 없고 사감을 찾아가가지고 사감님한테 나 새벽 기도 하고 싶으니까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바로 보내주더라고요 6시 전까지만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4시 45분에 일어나가지고 15분 동안 달려가지고 5시에서 5시 반까지 새벽 기도 하고 딱 또 오면 5시 45분이에요 그렇게 새벽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왜 그때 하고 싶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어머니 따라갔던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랩런터들이 새벽을 오잖아요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아 저 아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새벽 기도하면서 대한민국을 살릴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딱 오는 겁니다 그렇죠? 한번 봤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참 교회를 남길한테 우리가 무엇을 남겨줘야 되고 무엇을 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계속 기도를 까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 이제 관리 안 되신 분들 드러나겠죠 그러나 또 건강을 챙기는 기회가 되시고요 또 문화 속에 감사하죠 난리 났던데 마술하고 하모니카 이렇게 온다고 하니까 랩런터들은 지금 난리 났대요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그만큼 이게 큰 영향을 주는 게 문화잖아요 저도 좀 기대가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애차 이게 참 생각해 보면 여정이잖아요 우리 전 성도님들이 이렇게 청바지 입고 오면 어떤 분위기일까? 늘 이렇게 정장만 입고 오다가 이제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정장을 입고 오는데 다음 주는 아닙니다 27일 날 입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지금 캠퍼로 아주 분위기 굉장히 좋은 이 시점에 새벽도 깨우면서 자녀에게 좋은 영적인 것도 전달해 주고 또 의미도 전달해 주고 우리 자신이 캠퍼 속에서 계속 살리는 그래서 교회 속에서 주시는 많은 응답들이 우리 자신에게 정말 응답이 되어져서 우리가 바라는 그 빛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참된 전도자의 축복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복음 주시고 담임족계를 만나고 목사님을 만나서 치유교육 전도하는 제목과 방향으로 인도받는 은혜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각오와 오늘과 미래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응답으로 인도하시는 예배의 축복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이 교회 속에서 끝까지 일어나 빛을 바라는 응답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사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